이번 동영상에서는 토픽 리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토픽 리스트는 수업들의 리스트죠.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출력하는 건지 볼 건데요. 자, 내부, ul, 그리고 li-element, 이거 우리 html 시간에 만들어봤죠.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 토픽의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 php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이 li-element, 각각의 토픽들을 담고 있는 이 항목들에 해당되는 저 li-element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 이 php가 이 맥락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. 자, 그래서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이 토픽이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li-element들을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우선 제일 먼저 셀렉트, id, title, from, topic 그렇게 되면 토픽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id와 title, column에 해당되는 값만 가져온다는 뜻이죠. 자, 이것을 SQL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 mysql 언더바 쿼리에서 SQL을 때리면 자, 이 결과를 식별해주는 식별자가 달러 리졸트라고 하는 값에 담깁니다. 이 식별자라는 표현,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식별자를 여기 mysql patch 언더바 어소시라고 하는 거에다가 전달해주게 되면 이 식별자로 인해서 이때 쿼리에 썼던 내용이 있잖아요. select, id, title, from, topic 저거에 대한 결과 값을 mysql 언더바 패치 어소시라고 하는 것이 리턴해주는데, 반환해주는데 그 반환된 결과가 $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. 이 while이 뭐냐면 반복문이라는 겁니다. 반복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.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게 지루해하지 않는 컴퓨터, 기계에게 전달해주는 거죠. 바로 이 반복문을 할 때 사용하는 구문 중의 하나가 바로 while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while은 이 while의 뒤에 따라오는 이 괄호 있잖아요. 이 괄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값이 이 true인 경우에 계속해서 저 while문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실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다가 그 실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이 while 뒤에 나오는 중괄호가 true였다가 false로 바뀌면 false로 바뀌면 while문이 종료되면서 그때 비로소 반복적인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while문이 true에서 false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? 여기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되면 그 조건에 의해서 false가 되면서 그 false가 여기에 전달되면 이게 false가 되니까 종료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반복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반복된다. 두 번째는 종료 조건을 잘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. 만약에 종료 조건을 잘못 지정하게 되면 이 무한대로 반복을 하고 컴퓨터는 쉬엄쉬엄 일하지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 서버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죽는다거나 물론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에서 해당되는 얘기지만요.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종료 조건에 신중하게 잘 설계하는 것이 반복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 그러면 이 반복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mysql 언더바 패치 어소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mysql 언더바 쿼리에 전달된 이 쿼리문이 한 행,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죠. 한 행이 아니라 여러 행을 가지고 있다. 예를 들면 우리 수업 리스트는 수업이 하나가 아니라 수업이 지금 4개잖아요. 그렇죠? 한번 볼까요? 잘 보시는 것처럼 수업들 리스트가 4개죠. 수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mysql 언더바 패치 어소시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때마다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각각의 행 하나하나씩을 리턴해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처음 이 반복문에 의해서 mysql 패치 언더바 어소시라고 하는 것이 실행될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란 이라고 하는 행을 $ra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반환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 변수와 상수라는 것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$raw에다 넣고 또 한 번 되면 연산자라는 것을 넣고 또 한 번 되면 함수라는 것을 넣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각각의 것들이 각각의 이 row가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중괄호가 실행이 되면서 이 row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이 에코문에 의해서 이 li 태그로 이렇게 조합되면서 출력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row가 실행됐을 때 $rawid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.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에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아이디 값은 이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아이디 값 즉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링크를 형성하게 되고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에 의해서 파라미터의 값이 바뀌고 파라미터의 값이 바뀌니까 본문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. 아 숨이 막히네요. 자 그렇게 해서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다가 이 더 이상 MySQL 패치 어소시라고 하는 저 함수가 리턴할 값이 없을 때 저 함수는 false라는 값을 리턴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row가 false가 되고 row가 false가 되니까 y문에 들어가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조건이 false가 되면서 더 이상 반복문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 맥락에서 맥락이 종료되게 되는 거죠. 이해가시나요? 자 이 반복문을 사용한 이유는 이 우리가 실행한 셀렉트 아이디 타이틀 프롬 토픽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한 행이 아니라 여러 행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li 엘리먼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쓴 거고요. 이 MySQL 패치 어소시가 이 전달하는 값을 row에 받아서 그 받은 이 변수에 담겨진 값을 각각 이 문자열에다가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li 엘리먼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해가시나요?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제가 언급한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나중에 이 심화된 수업을 통해서 php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. 지금은 흐름과 ph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php와 같은 서버 사이드 언어와 자바스크립트, html, css와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 점에 주목해서 이번 수업에 대해서 가만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